게임학교의 전반으로 특정 혐오 표현 관련된 이슈가 나난히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금강성 디렉터도 공지를 통해 로아팀의 일정을 밝혔습니다. 그 중 중요한 부분만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첫째, 의심 및 관련되는 작업물에 관해서 교체 작업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무 의미 없는 표현이지만 수정하겠다. 자,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혐오 표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로아팀이 삭제를 한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혐오 표현을 주도하고 손도하는 패미 집단이 큰 목소리를 내겠죠. 이러면 로아팀은 아, 이게 형편이 맞는구나 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 및 교체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바꾸는 이유조차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으니 바꾸는 이유조차 이유가 없고 이를 통해 기분이 나빠할 유저가 있을까요? 일반 유저들은 바꾸든 말든 레이드 돌고 일일 숙제 돌고 기타 로아 콘텐츠 즐긴다고 바쁘죠. 여기서 긁히는 집단이 있다면 당연히 패미겠죠. 금강성 디렉터가 정말 현명하게 공지를 잘 쓴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부분을 바로 수정하면서 동시에 문제가 될 부분들조차 먼저 손조치까지 처리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생길일에 대해 방역작업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보법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잠깐 옆집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김창성 메이플 디렉터의 입장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관련된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게임업계 여성 노동자를 검열한다 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를 일일이 검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혐오 표현이 보장돼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남성이어도 동일시 되는 부분일 겁니다. 0.1초 지나가는 손동작은 우연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해당업체 팀장급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과거 발언 관련해서 굉장히 아카이브에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부분입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계속 패미활동을 보이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분께서 하시는 여러 말들을 보면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 발언을 하셨다기 보다는 그저 남성혐오를 주장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작업물 중에 0.1초 1프레임으로 문제되는 게 딱 하나만 나온다면 그것은 우연이라고 다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업물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면 우연의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숨죽이고 1프레임씩 숨겨 놓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이제 치러야겠죠? 다시 로아로 돌아와서 우리 로아 안에서도 문제된 몇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로율 패치 이후로 일부 이미지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직 체크되지 않은 부분 역시 판교의 등대가 되어 계속 작업을 해주시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진만 보더라도 로아를 어느 성별이 많이 소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남성의 반대인 여성혐오 표현을 쓰면 남성들이 많이 소비해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혐오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 성별이 남성인데 불구하고 남성을 상대로 이러한 표현을 그간 일탄해왔는데 대체 이게 맞는 일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뿌리에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외부 업체들도 혐오 표현을 일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블라인드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회사 내부에도 패미들이 많이 상주해 있다는 동료 직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패미들을 싹 다 쳐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패미 심벌을 삽입하는 게 본인들의 일탈이겠지만 게임이 단순 그 한 사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닌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 협업된 작품인데 불구하고 패미 짓을 통해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그 누가 이해해주고 감당해줄까요? 게다가 게임사는 결국은 프로입니다. 프로의 저건물에 개인이 괜히 아마추어 같은 짓을 해서 다른 동료가 힘들게 하는 행위를 게임사도 역시 더 이상은 방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모든 게임사가 이 일로 인해 머리가 아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왕 수면 위로 올라온 거 확실하게 철했으면 하고 내년에는 모든 게임사가 일할 이슈 없이 서로의 위치에서 좋은 내용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이 로디오를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꼭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